다시 테슬라의 시간 오나 서학개미 지난달 5천억 샀다 해외 원정 투자에 나선 서학개미들이 다시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국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1위 업체라는 테슬라의 독보적인 질의와 자율주행차 기술 성장성을 감안해서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정적인 한방이 없인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달 총 4억 2,662만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했다 테슬라는 나스닥백 지수상승률의 3배 수익을 얻는 상장지수펀드 프로시아즈 울트라프로 QQQETF에 이어 올 1월 순매수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 들어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을 줄기차게 팔아치웠다 장기 성장성을 기대하며 보유한 투자자보다 급등한 종목에 대해 차익실현에 나선 이들이 다수였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7에서 10월 넉 달 동안 7,500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해 11월 1일 테슬라 주가가 1,200달러를 뚫고 올라서자 다시 한 번 테슬라 주식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11에서 12월 두 달간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사이 주가가 899.94달러까지 추락하자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미 중앙은행의 긴축신호에 직격탄을 맞은 성장주들이 맥을 추지 못해서다 하지만 이민 연세에도 서학개미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하며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지난달 말에도 테슬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팀랭크에 따르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1,086.61달러 수준이다 여전히 2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셈이다 지난달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30달러에서 1025달러로 상향 조정한 크레디트 스위스는 업계 1위 전기차 업체라는 현재 지위와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등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블룸버그가 집계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943.80달러 수준에 그친다 매수 의견보다 유지 혹은 매도 의견 비율이 더 높다 이원주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만큼 펀더멘털은 증명된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바렸다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수익 비율 90배 수준에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분기마다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과 기술 발전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애플 4분기 인도 아이폰 판매 34% 급증 삼성 샤오미 매출 추월 애플이 지난해 4분기 인도에서 230만대의 아이폰을 팔았다고 마켓워치가 휴대전화 전문 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 자료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전년동기 대비 34% 늘어난 실적이다 중국 샤오미와 삼성전자와 비교해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애플로서는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이다 판매대수는 샤오미와 삼성전자에 한참 밀렸지만 매출은 두 경쟁사를 넘어섰다 아이폰이 경쟁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이다 4분기 애플의 인도 시장 매출액은 20억 9천만 달러였다 삼성전자의 같은 기간 인도 휴대전화 사업을 통해 약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이폰의 압도적인 인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부상한 애플이지만 그간 13억 시장의 인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카운터 포인트 인도 담당 조사 책임자는 그러나 애플이 인도에서 전환기를 맡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스마트폰이 더욱 확고하게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도에서도 고급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인도에서 애플 아이폰의 인기가 올라간 건 아이폰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애플은 지난 1월부터 이미 애플이 핵심 생산기지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량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월 애플이 인도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점찍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전까지 애플 제품 생산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졌지만 미국과 중국 간 정치, 경제적 갈등이 커지면서 잠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애플이 이 같은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값싼 노동력이 강점이었던 중국 폭스콘의 인건비 역시 꾸준히 상승한 것도 애플이 생산기지 다각화를 모색하게 된 또 다른 이유다 니케이는 애플이 이전부터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시장 조사업체 사이버미디어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애플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4%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판매량도 150만 대 이상을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애플은 2020년 인도에서만 32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해 전년 대비 60% 성장했다 SK투자 나녹스 한국서 의료용 상장비 핵심 부품 생산 SK텔레콤이 2대 주주에 올라있는 이스라엘 기업 나녹스가 자사의 의료용 상장비 핵심 부품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본격적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나녹스 에레즈멜처 CEO는 최근 의료기산업 전문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며 이스라엘의 좋은 파트너라며 최근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나녹스의 기술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포괄적인 건강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벤처기업인 나녹스는 나녹스 아크라고 불리는 컴퓨터 단층 촬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제품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존 의료 영상 장비에서 사용되던 열음극 방식의 아날로그 엑스레이 큐브가 아닌 냉음극 방식의 새로운 엑스레이 큐브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CT나 엑스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엑스레이 큐브는 금속 필라멘트를 섭씨 2000도 이상의 고열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특수 냉각 장치가 필요해져 부품연계단 가격이 대략 1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 생산이 가능하며 그동안 영상 진단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가에도 나녹스 아크 제품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녹스 전 CSO인 아미르 벤샬롬은 해당 기술은 과거 소니가 모니터용 고해상도 이미지를 위해 개발한 것인데 당시 시장에서 성공하지는 못했고 나녹스가 이를 인수해 영상 진단 소스 개발에 활용하게 된 것이라며 한국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각 방식을 디지털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고 안정적이며 수명도 길다며 최종적으로는 3D 디지털 멀티 소스 전신 스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기술 원리가 지금까지 의료 영상 분야에서 소개된 적 없었던 만큼 현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나녹스는 한때 기술사기라는 공격을 받고 북미 의료 영상학회에서 장비 시연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미르 박사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은 공격을 받기 마련이지만 분명한 것은 나녹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나녹스의 내년득 방식 원리와 세부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나녹스는 엑스레이 큐브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MEMS 반도체 칩 및 큐브 생산을 위해 용인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사전 생산에 대한 시스템 조립은 이스라엘에서 이뤄지며 올해 상반기에 확장될 예정이다 아미르 박사는 여전히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의료 영상 진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가이던 장비를 저렴하게 생산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기차 미오 뉴욕 증시 초반에 깜짝 반등했던 까닭은 기술주 불안으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 중국 전기차 제조사 미오가 장 초반 깜짝 반등에 눈길을 끌었다 미오를 선호한다고 밝힌 크레디트 스위스 보고서가 원인이었다고 투자 전문지 모틀리플이 보도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실망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등이 급락하는 가운데 미오의 미국 예탁증서 가격은 장 초반 전일 대비 4% 상승했다 이후 전일 대비 2.7%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모틀리플은 하루 전 나온 크레디트 스위스의 빈 왕 애널리스트가 펴낸 보고서를 깜짝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왕 애널리스트는 중국 자동차 업종 중 미오를 가장 선호한다면서 목표주가 83달러를 제시했다 이날 미오의 종가인 23.76달러와 비교하면 250% 높다 미오의 성장을 전망하는 첫 번째 재료는 오는 3월 말 미오의 첫 세단인 럭셔리 ET7 차량의 인도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후에는 중형 세단인 ET5가 딜을 이을 예정인데 오는 9월 선적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됐다 미오의 지난해 차량 인도 실적은 91,429대인데 왕 애널리스트는 신규 세단들이 올해 인도량을 64% 상승한 15만 대까지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미오는 작년 노르웨이 진출에 이어 올해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틀리플은 이날 기술주 동향은 향후 고전이 지속될 것임을 보여줬지만 왕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다면 미오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마존 실적 호조는 리비안 때문 그러나 양날에 검댈 수도 아마존이 실적 호조로 전교장에서 14% 가까이 폭등하며 시총이 1913억 달러 급증했고 미국 증시 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덕분이다 아마존은 배송차를 친환경차인 전기트럭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며 리비안에 투자했다 리비안은 전기트럭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 아마존은 현재 리비안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3일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4분기 143억 달러의 순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순익 대부분이 리비안에서 나왔다 리비안의 주가 상승 덕분에 아마존은 여기서만 118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는 4분기 아마존 전체 순익의 82%를 차지한다 아마존이 지난 4분기 리비안의 주가 급등으로 막대한 투자 이익을 챙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리비안 투자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분기 리비안의 주가는 폭등했지만 올 들어 리비안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즉 아마존은 올해 1분기 리비안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리비안은 지난해 11월 10일 나스닥에 상장했다 당시 상장가는 78달러였다 지난해 전기차가 월가의 테마주가 되면서 리비안의 주가는 172달러까지 치솟았었다 그러나 올 들어 연준이 금리 인상 모드에 들어가자 기술주 등 위험자산 청산 바람이 불며 리비안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리비안은 4일 현재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60.8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분기에는 아마존이 리비안 투자로 이익을 보았지만 올해 1분기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리비안은 아마존 실적의 양날의 검인 것이다 리비안의 주가는 일러가